여러분 반갑습니다. 워낙의 컨설턴트 랑준입니다. 어떻게 코로나19는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49일째 내일이면 50일이 되는 시점인데요. 드디어 어제 제가 구독자 100명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과연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고 있는가를 제 분경력에 비유해서 50일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계급일까 그리고 유튜버님들 계급이 부여한다면 어떤 계급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방송에서 얘기를 해볼거고요. 그리고 군생활과 유튜브 생활의 공통점 3가지와 차이점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을 제 주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단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독자를 병사 시청 지속 시간을 충성심에 비유해서 표현해보겠습니다. 구독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병사 예전에는 사경이라고 호칭했죠? 구독자를 병사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을 충성심에 비유해서 표현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제 모습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소집돼서 비상소집에 응해서 들어갔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태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훈련통제관이 나타나자마자 MOPP 4단계를 발령했어요. MOPP 4단계라는 것은 화생방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혹두 새벽 6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꼭 끼워하고 아침 다 굴때 방독면을 착용했더니 덥고 땀나고 슬기차고 순도차고 해서 혼비백산 정신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통제관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준비태세 강평할 때까지 방독면 해제를 안시켜주는 거예요. MOPP 단계 상황 해제를 안해서 죽다 사랑한 심정 아씨 방독면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나는 간부이고 훈련통제를 나온 통제관보다 계급도 높으니까 벗어도 지적받지 않겠지 뭐 이런 심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독자 100명이라는 유튜브의 전장 상황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는 전장공항 정체성의 혼란기 이렇게 복잡한 심경인데요. 군대에 다녀오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반 군대의 계급이 어떻게 되죠? 제가 일반 군대의 계급을 지금부터 쭉 나열해서 논스톱으로 한 방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귀 반짝 두 눈 부릅뜨고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자 중사 상사 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몇개죠? 총 19개입니다. 현역 병사의 경우 이병부터 시작해서 병장으로 전역하게 되고 병사는 총 4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 위에 계급을 흔히 간부라고 하죠. 하사 이상입니다. 하사부터 원사까지는 병사들하고 마찬가지로 4개의 계급인데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구성된 어떤 집단을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준위가 있는데요. 준위는 준사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준위는 준위 1개의 계급입니다. 부사관 집단과 장교 집단 사이에는 준사관 집단이죠. 준위는 그래서 준위로 시작해서 준위로 끝나게 됩니다. 소위부터 대장까지를 장교라고 하는 건데요. 총 10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를 위간장교라고 하고요. 소령 중령 대령을 연관장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장부터는 장군이라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있는데요. 완스타는 중장 투스타는 소장 쓰리스타는 중장 포스타는 대장 이라고 코칭을 합니다. 흔히들 장교 양성 과정인 사관학교 ROTC 학사 간부사관 등등의 장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소위라는 계급을 달고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한개 이게 10만 촉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의 계급을 가진 계급이 소위입니다. 물론 사시행시에 합격하게 되면 대위계급을 바로 달아주거나 의사면허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중위 대위 등을 바로 달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고요. 군별 병가별로 좀 상의하긴 하지만 그냥 제가 육군 포병 출신 장교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처음 시작때 구독자를 뭐에 비유한다고 했죠? 구독자를 일반 병사에 비유해서 표현해 보겠다고 했죠? 제가 예비역 중령이니까 군계급에서는 14번째이고 대대장이라면 병력 약 500명 정도를 지휘하게 됩니다. 꽤 높은 계급이죠? 부대마다 상의하긴 하지만 자세한 우리 군의 편제는 기밀사항이도 하고 육해공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육군만 보더라도 병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기타 등등의 병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군생활 23년을 한 저도 그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사전적 의미의 계략적인 수치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생활과 유튜버 생활의 첫 번째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사람을 관리한다. 사람을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군생활은 병력을 관리하게 되고요. 유튜브 생활은 구독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도표는 제가 계략적으로 비교해본 유튜버 계급 기준표입니다. 분대 10명 정도 병장 반 소대 중대 쭉 끝까지 해서 육군 50만명 정도 참모총장 이렇게 나와있는 도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아직 100명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내 영역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시내 영역이니까 연합군 사령관 내지는 유엔군 사령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분들은 워낙 높으신 분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무튼 제가 구독자 몇 명이 됐다고 했죠? 제가 구독자 100명 됐다고 했죠? 이 도표의 기준표로 보면 제가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 100명 정도 대위이죠?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거네요.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하의 유튜버들을 학구 유튜버라고 표현하던데요. 이게 왠지 어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대위 유튜버라고 표현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예비역 육군 중령 이었으니까 유튜브에서는 두 계급이 강등된 거죠. 아하 슬프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기회를 준다입니다. 군생활은 진급의 기회를 주고요. 유튜브 생활은 버프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거론되는 버프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1000영상 버프 100명 영상 버프 1000명 영상 버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1000영상 버프를 그냥 지인 찬스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1000영상을 게시하자마자 제가 구독자 30명 정도가 그냥 한 2, 3일 만에 생겼거든요. 이것은 마치 제가 장교로 잉만한 케이스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1000영상 버프가 없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활을 그냥 2등병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대장부터 시작했는데 포병은 소대장이 없으니까 뭐 전포대장 정도 했다면 그 정도의 병력으로 유튜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소위로 인간하기 위해서 장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구독자 30명은 기본으로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0영상 버프 지금 보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지인 찬스도 쓰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시청 지속 시간도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명 이후에는 조회수도 잘 안 늘고 시청 지속 시간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 유튜버들 해석에 따르면 첫 영상에 대한 기대감에 지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이 업로드되면 적극적으로 시청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노력이 적은 영상 아니면 중간에 급한 마음에 아무 영상이나 마구마구 올리다 보면 지인분들이 공감하는 내용과는 멀어지게 돼서 구독자들이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인분들 중에는 충성심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삶이 바쁘니 본인 삶을 신경쓰고 챙기다 보면 처음보다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간이 군에 비교한다면 지금은 없는 얘기지만 소대장 길들이기의 기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대장으로 갔더니 소대원들이 있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신병이 와 비슷하죠? 제대하는 병사는 웃잖아 구독 취소? 아니죠. 소대장 생활을 잘했다면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구독 상태로 가는 것이고 소대장 생활을 대충 막 해서 기대감에 높은 병사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대장이 나타나서 부대 지휘를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병사들 뿐만 아니고 간부인 부사관들도 통제에 잘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타령하는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령은 뭘까요? 와 구독 취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충성심 높은 병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휘통솔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입니다.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부대 지휘도 어느 정도 부대원들과 공감하는 방향에서 해야 충성심 높은 간부들도 생기고 그러한 충성심 높은 간부를 따르는 병사들도 생기며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타고 전해져서 우와 저 지휘관 밑에서 근무하면 꿀빨겠는데? 라고 다른 부대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군생활이든 유튜브 생활이든 정성을 들여야 무탈하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은 부대는 한 번 편제되면 소속을 바꿀 수 없지만 유튜브는 구독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 부대, 저 부대, 기타 등등 여러 부대 소속이 될 수 있는 소속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정성구독자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저는 군 출신이니까 충성구독자라고 할게요. 지인 찬스의 첫 영상 버프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치면 전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널 계속 노력하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30명 소위 50명 중위 100명 대위로 이때가 되게 중요하죠. 중위 진급을 하고 나서 100명을 거느리는 대위가 되고 나면 위관장교의 시절이 끝나게 되고 연관장교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장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육군대학을 가서 전술, 전략 등을 익히게 되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100명 버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만약에 제가 중령 대대장인데 부대의 대위포 대장이 3명 전입을 와요. 이 3명이 군 생활을 열심히 해. 그리고 전투력 측정도 하고 포술 경연대회도 하면서 이 3명을 평가해. 근데 그 3명 열심히 하는 중에 2명과는 달리 돋보이는 1명이 있어. 그러면 이 1명을 밀어주는 것이고 2명이 열심히 해. 그러면 2명도 밀어주는 거지. 3명이 다 잘할 수도 있지만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1명은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이니까 뽑히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대해서 절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을 달성한 사람들만이 100명 버프를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어저께 100명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버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프상에 그렇게 크게 확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 측에서 축하 메일이 오고 나면 노출을 많이 시켜줘서 그래프상 수치가 확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변화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버프를 못 받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제가 버프에 대해서 군생활과 비교한 게 비교가 좀 적절했나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구독자 100명이라고 치면 뭐 100명 버프 구독자 늘리기 시청 지속시간 늘리기 등등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달이 채 안 돼서 구독자 100명을 넘었다. 나는 하루에도 구독자 100명 이상이 만들어졌다. 등등 마치 이 영상을 보면 당장 오늘부터 유튜버가 되었는데도 바로 100명 1000명 100만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방송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영상들 중에는 정말 좋은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공 사례 영상이 실패했다는 영상보다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인데 쉽습니다. 군 생활할 때 고문관이고 관심병사였던 사람들이 꼭 제대하고 나면 모범병사였고 특급전사였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구독자 100명이 되어서 버프가 과연 걸리는지 그런 혜택을 받을지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구독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부대원 내지는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는 방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대의 지휘관이며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꼭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제 구독자분들은 모두 군입대한거? 저는 유튜버에서 다루는 제 컨셉이 워라벨 컨설턴트라서 음악도 있고 낚시도 있으며 자전거 영상도 올리고 기타 시사 교양까지도 다루는 등 16개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이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는 영상이 있구요. 군대 얘기를 지금처럼 막 해. 그러다 갑자기 뭘 막 모으고 있어. 그러다가 강아지를 딱 나타내가지고 강아지하고 좀 놀고 있고 그래서 당황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고요. 유튜브에서도 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좀 하다보면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들 거론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어떤 영상을 조회하고 어떤 영상을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영상을 업로드했는지 유튜브에 클릭해서 접속하면 나의 관심사와 관련 있는 영상이나 추천 영상이 뜨는 겁니다. 혹자는 이것저것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면 막 한다. 이 채널의 유튜버는 기가 얇다. 사람들이 먹방 좋아하니까 먹방 영상 하나 올렸다가 사람들이 스포츠 좋아하니까 운동 영상 하나 올렸다가 사람들이 연예인 영상 좋아하니까 그냥 연예인 영상 막 올리고 신제품 사용 후기 올리고 이렇게 구분 없이 막 하다보면 먹방 좋아서 구독을 눌렀는데 맨날 올라오는 영상은 운동 영상이고 이건 뭐 배가 고파서 대리만족 하려고 먹방 보러 오니까 맨날 뜀박질이나 하러 다니고 빡세게 운동하고 다이어트나 하면 먹방 구독자가 구독 취소를 누르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이것은 비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여기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채널 관리가 안 돼서 폭망하면 바로 채널 폐쇄하고 문 닫아버릴 수 있지만 군 생활은 내가 오늘 그만두겠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전역할 수는 없는 것 이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역을 결심하고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전역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부분 더 힘들다는 것에 차이가 있네요. 왜 그렇다면 낭중은 이것저것 막 하냐 다만 저는 아예 제가 다룰 주제를 유형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16개로 미리 정해놓았으니 언제라도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재생 목록에서 1탄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되고 내가 낚시를 좋아하면 4탄만 골라서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시사상식에 관련된 얘기만 보고 싶으시면 16탄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두 달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일 듯 싶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근성만 있으면 먹히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하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겠지만 아하하하! 사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낭중 채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를 다루는구나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중심 잡고 잘 가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이나 리어드 같은 것들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귀담아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다음 영상에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접목시키고자 하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멋지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명 버프가 반드시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서 제게 온다면 저는 어떤 영상으로 앞으로를 맞이해야 할까요? 혹시 이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영상이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편집하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아끼는 영상들이니까 이런저런 취미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재생블록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제 채널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게 많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차이점은 이렇게 채널을 성장시키게 되면 군생활에서는 명예로 보상을 합니다. 수창장 내지는 상장 더욱 큰 공정을 쌓았을 때는 성장도 주겠죠? 이런 명예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증가하고 광고 협찬도 들어오고 또 다른 보수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인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군인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현명한 지휘관이 간부들과 더불어 부대형 개개인과 신병들까지 내 가족과 같이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중대장을 넘어서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의 위치에 서더라도 단 한 명의 구독자라도 충심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좋은 전투력으로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생활이든 유튜브 생활이든 열심히 하다보면 진급도 하고 장군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군생활할 때 배령까지 진급도 못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잘하면 장군도 달 수 있다는 꿈과 목표가 생겨서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네요. 여기까지 제 3차 세계대전인 유튜브 세계에서 대활약을 꿈꾸는 중대장 당중의 솔직한 훈시였습니다. 혹 자들은 왜 군생활 계속하지 그만두고 나왔냐 도청공무원 계속하지 왜 그만뒀냐 기업의 총무과장 계속하지 미쳤지 왜 나와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냐고 하지만 제가 50일간 경험해 본 유튜버라는 생활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직업으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젠가는 유튜브도 성장이 둔화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밀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유튜브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서 더 크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잘하는 분야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재능기부 또는 사회적 기부의 한 형태로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의 제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워라벨 컨설턴트니까 제 소명은 여러분들의 워라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취미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지수와 질적 삶의 부분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죠. 암튼 얘기가 길었는데 충성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새로운 부대원이 되신 분들도 매우 환영하면서 제가 중대장을 넘어서서 유튜브에 선서량이 되고 원계급인 중령 진급도 하고 나중에 연합사령관으로 진급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소요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진급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군에서도 진급 시즌의 평가시기에 보면 다면 평가라 해서 부대 병력들에게 지휘관의 성품과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내병사 거기서는 내 구독자인데 구독자분들을 외면하면 진급 못합니다. 명심하시고요. 본 영상에 대한 썰은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긴 얘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령 축하 공연을 안방 노래방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기야와 얼굴들의 우리집은 만나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예비역 유공동영의 즐거운 홍폭발 많은 기대와 성함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 23곡 영상을 업로드했기에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드는 일상의 무료함을 낭중의 디스코 트로트 메들리로 더불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낭 줌 중장부터는 장군이라서 준장 소장 아 자 갑니다. 이병 이병 상병 병장 아사 중장 상사 원사 중위 호위 중위 대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